이번엔 글로벌 특파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종목별로 분절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테슬라의 급락세는 상당히 심했고요. 반면 알파벳과 메타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징들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지난주 주요 킥테크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메타의 주가 급등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간 1.12% 오른 15,628.95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1월 비농업 공용 지표와 메타의 주가 급등,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35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월스테이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8만 5천 명을 2배 이상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실업률이 3.7%일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메타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20.32% 급등한 474.9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2천억 달러, 우리 돈 267조 원 불원한 1조 2,2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타의 주가 급등은 전날 발표한 실적 덕분입니다. 메타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4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5.33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4.96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메타는 이날 사상 처음 배당 소식도 내놨습니다. 배당금은 주당 0.5달러인데요. 주요 빅테크 중 배당을 하는 곳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뿐입니다. 이와 함께 500억 달러, 우리 돈 66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내놔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메타의 주가 급등으로 회사 지분 13%를 보유한 마크 저커보그 CEO는 빌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네 번째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실적 내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은 지난주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한 주간 7.98%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견고한 실적을 내놓으며 주가가 1.8% 올랐습니다. 구글은 작년 4분기 실적에서 광고 매출이 예상치를 밑도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내놓으며 주가가 한 주간 6.44%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지난주 새로운 XR 헤드셋 비전프로를 출시했음에도 작년 4분기에 중국 실적 부진 등으로 한 주간 3.4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한 주간 2.54% 올랐고요. 생성 AI 최대 수혜진 엔비디아는 지난 한 주간 8.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700달러를 거의 목전에 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지금 AI 규제법에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고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이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EU 내에서의 생체 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7%를 가진 금으로 내야 합니다. AI와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한 EU가 법안을 도출함에 따라 다른 국가의 규제법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LE 부르통 EU 산업당당 집회의원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EU 회원국들이 AI 규제법의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는 오는 13일 담당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 혹은 4월에 의회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제 거의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인데요. 유럽의회 문턱을 넘으면 일부 조항은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AI 규제법은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했습니다. 금융, 소매업, 자동차 항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AI 규제법은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AI로 민감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기술을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오픈 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 대규모 언어 모델에도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컨텐츠의 요약법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AI가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했는데요. 이런 규정을 어긴 기업에 최대 3,500만 유로, 우리도 500억 원이죠.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유는 AI 규제를 위한 범유럽 규제기관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강해지자 이에 대응한 기업들의 AI 로비 활동도 급등했습니다. CNBC는 이날 미국 선거 자금 및 로비 활동 추적단체인 오픈 시크릿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AI 관련 로비가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45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로비에 참여해 2020년 말에 185개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로비를 시작한 기업의 오픈 AI, 엔스로픽, 테슬라, 틱톡, 스포티파이, 인스타카트, 도어데시 등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도 로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CNBC는 2017년까지 AI 로비를 보고한 조직수는 한자리수였는데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업종도 AI, IT, 금융통신보험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